자막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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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을 느끼면 너무 마음이 불안해 너무 불안하고 왜 불안 말고 두렵다고 해야 되나? 두렵고 초도해! 초조하다 그러시고 근데 왜 갑자기 왜 그분이 생각이 나지? TV에 나오시는 분? TV요? 뉴스보면 요새 기사로도 많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범죄자한테 조두순? 왜 감옥에서 요새 그게 말이 많잖아 네 이제 나와야 될 날이 얼마 안 남아서 나라에서도 지금 비상이라 그러고 그 부모님도 되게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본인조차도 그렇잖아? 근데 왜 갑자기 그 사건이 생각이 나지? 근데 이게 본인 두려움하고 그거와 매칭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매치가 돼 본인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 아니 저는... 두려워? 불안해 아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대답을 해주셔 아버지 때문에 네 왜냐면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본인이 지금 두려운데 두려운 것도 여러 가지 일이 속하잖아 근데 갑자기 순간 두렵다? 불안하다? 뭔가 초조하다? 막 이런 게 단어가 떠올리면서 그 기사가 갑자기 머릿속에 쑥쑥쳐 본인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신가 봐 아까 말씀을 하신 거 보면 아버지가 지금 그런 상황이신 거예요? 네 그럼 아버지가 들어가셨는데 나오실 날이 얼마 안 남으신 거야 네 근데 왜 이렇게 남자가 어? 자신감도 없어 보이고 저요? 어? 대답을 크게 크게 하고 등치에 안 맞게 너무 중룩 들어있어 응? 이거는 본인이 원래 본 성격이 이게 아닌 거 같은데 네 뭔가에 억눌려 있고 되게 발랄했던 분이지 네 맞아요 어? 자신감도 넘치고 끼도 되게 많아 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내 스스로 되게 많은데 누군가에 의해서 너무 주눅 들어있고 억압되어 있고 두려워하고 떨리고 무섭고 지금 자꾸 그래 내가 어린 아이가 된 거 같아 느낌에 막 그런 거 있지 내가 엄마 아빠 뭐 싸우는 현장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봤다든가 네 아니면 부모님의 화를 갖다가 자식들한테 부모님이 너무 많이 표출을 해서 그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온 환경 속에서 내가 억압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아빠가 무서워 내 아빠가 내 아빠가 아닌 것처럼 아빠가 무서워 네 본인이 본인 자신 지켜야 되고 그리고 역시 그러면 엄마는 옆에 계셔? 같이? 본인이랑? 네 같이 있어요 본인이 엄마 지켜야 된대 그 심리가 너무 강해 본인은 맞아요 내가 우리 엄마를 안 지키면 우리 엄마는 지켜줄 사람이 없어 그 즉은 아버지라는 사람이 어머니 와도 많이 탈이 많으셨고 네 내 아버지라는 사람이 내 자식들도 많이 해를 깨쳤다는 소리야 그치? 네 맞아요 너 어릴 때부터 내가 커서 아버지 이길이라는 그런 심리 속에서 살았어요? 네 내가 커서 빨리 커서 내가 아버지를 이겨야지 내가 아버지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방패를 삼아야지 그러니까 방패가 되어야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섞었냐 이 말이야 항상 그랬어요 그치? 네 그래서 본인은 원래 사주를 사주를 보기보다는 느끼고 보면 되게 끼가 많다고 아까 했잖아 원래는 예체능으로 가셔야 되고 뭔가에 뭔가에 보여주기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야 나를 뽐내고 사람들이 나를 봐주고 막 그런 거에 대한 성취감도 있고 막 그런 사람인데 그거는 조금 뒷전으로 하고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몸으로 하는 일로 보여 무슨 일에요? 일로는 알바 편의점 알바 하고 있고 그거 말고 알바 말고 본인이 원래 하는 거 없어? 제가 원래 하는 거 응 내가 그러니까 직업을 삼으려고 뭔가를 지금 하고 있다든가 몸으로 뭔가 운동 쪽이라든가 이게 그런 쪽으로 보여 복싱 지금 취미로 하고 있어가지고 복싱 그럼 이쪽으로 나갈 거야? 아니면 취미로만 그냥 끝날 거예요? 원래는 제가 처음에는 처음에는 복싱을 다이어트 하려고 제가 음악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음악을 하고 원래는 음악이야? 네 원래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응 무대 올라가면 이뻐 보여야 되니까 다이어트 하려고 복싱을 했다가 그냥 딱 취미로 해서 취미로 끝날라 했는데 응 하나가 재밌어가지고 중간에 잠깐 중간에 복싱으로 하고 싶다 딱 생각했다가 지금은 이제 그냥 적당히 하고 계속 음악 하려고 그래서 다시 마음을 먹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본인은 나는 운동하는 게 먼저 보였거든 뭔가를 막 몸으로 하고 이런 걸 보였고 본인의 끼를 느꼈을 때는 뭐 사람들한테 많이 뭔가를 뽐내거나 뭔가 사람들이 나를 봐주고 박수를 쳐주거나 이런 걸로 봤거든 원래 음악을 지금 하시고 계시고 복싱이라는 건 살 때문에 했지만 근데 살도 살이지만 솔직히 이거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자신감이 생기면서 뭔가의 그런 아빠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못 느꼈어 본인은 내가 이제는 지켜줄 수 있다 라는가 지금 충분히 느끼고 그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느껴져 근데 아빠가 나오는 게 얼마 안 남았다고 지금 보이는데 그게 올해야? 내년 초야? 올해 올해? 그래서 더 두렵구나? 본인이 엄마 지켜 그리고 아빠가 나오면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엄마랑 같이 본인이랑 같이 계시면 안 된대 왜? 이유가 왜냐면 개벌은 남 못 준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냥 아빠가 못 논다 응 엄마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그거에 대한 억압 받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아빠가 집착도 하고 그래? 근데 엄마한테 좀 많이 심해요 너무 심해 엄마를 느끼잖아? 그러면은 엄마가 살 떨린대 무섭대 맞아요 근데 와갖고 아빠가 솔직히 갈 데는 없잖아 뚜렷하게 근데 엄마 옆에 오면 엄마 죽어 엄마 못 살아 그 앞전에는 어찌어찌 살아서 어찌어찌 이렇게 왔겠다 하지만 엄마 못 살아 왜? 아빠가 아빠 심리상태도요 그냥 왜 있지 그냥 이렇게 막 가정폭력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걸로다가 이런 안 좋은 데 가신 게 아니라 아빠 심리상태가 온전하지가 못하대 그니까 우리 일반인들과 다른 사람 있지? 네 그리고 좀 유흥 쪽이라든가 네 그리고 좀 아니안 쪽에 뭔가에 빠져보여 이해가? 저희 아빠가요? 어 그니까 심리 자체가 그렇다고 몰라? 저는 그렇게까지 자세히 몰라가지고 아 아빠랑 잘 그런 게 없었어? 네 그냥 내가 느껴지기에는 그런 거 있죠 왜 연예인들도 그 뉴스에 나오고 했던 게 막 무슨 주사도 맞고 막 애기들 보면은 고등학생 애들 보고 중학생 보면 좀 노는 옛날 말로 요즘 애들은 그거 하는지 모르겠지만 막 본드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네 그 환각 증상 있지 네 그런 심리 상태를 말하는 거야 뭔가에 술에 취한 듯한 뭔가에 어지럽고 내 정신이 아닌 남의 정신으로 엄마를 갖다가 괴롭혀 아 그거를 말씀 그거를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어 아빠가 정신과 쪽으로 뭐 진짜 정신병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뭔가 환각 증세 막 망상 그리고 막 자기가 상상이 이렇게 상상을 해갖고 실제로 일어날 것 같다 막 그런 거 있잖아 상상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어난 일처럼 느껴지고 막 그런 거에 대한 아빠가 좀 그런 식으로 느껴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아빠랑 붙어있으면요 엄마가 엄마 명예 못살고 본인은 본인대로 나는 나를 지키고 우리 엄마 지키고 나 뭐 외모적으로도 그게 있었지만은 이걸 갖다가 좋게 배운 운동이 안이하게 표출될 것 같아 왜? 본인은 너무 억압돼 있었거든 너무 눌려있고 좌절감에 빠졌거든 내가 남자고 내가 여기 아들인데 우리 엄마를 못 지키고 나라는 존재를 내 스스로 못 지켰다는 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본인이 너무 힘든 세월을 사셨거든 엄마 또한 그랬고 그게 억압된 게 나는 분출이 될 것 같아 그럼 본인이 하는 일에도 지장이 있을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정보로 온 거 맞아? 네 아빠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니까 내가 봤을 땐 아빠가 갈 데가 없을지언정 아빠가 진짜 뭐 일용적으로 일을 하시면서 혼자 어렵게 이렇게 생활할지언정 내가 봤을 땐 엄마가 여기 오셨으면 나는 아버지랑 같이 살지 말라고 하고 싶어 본인 또한 그렇고 그냥 최대한 멀리 피해서 아무리 거기 여기 안에 들어가셔서 교도소라는 데 들어가셔가지고 아무리 뭔가를 교육을 받고 좀 안정이 돼서 나오실지라도 내가 그랬지 개벌은 남 못 준다고 똑같은 생활이 또 반복될 거야 아니 더 원망할 거야 어 본인한테 내 와이프한테 더 원망할 거야 근데 본인은 아버지 원망 속에서 살았잖아 아버지 원망하면서 그래서 맞아요 엄마도 맞아 엄마도 아버지 원망하면서 사셨어 내가 어? 진짜 막말로 미안해 이런 새끼 안 만났으면 내가 이러고 여기서 이렇게 살 이유가 없는데 엄마랑 닮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내 느낌엔 엄마가 되게 곱게 들어오셔 이미지 자체가 되게 고아 보이신단 말이야 맞아요 이렇게 있는 집 딸내미처럼 엄마가 조금만 이렇게 꾸며도 되게 이렇게 부유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이미지가 그런 것 같이 느껴져 네 맞지? 근데 엄마 가슴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왜 자식을 원망을 하고 왜 내 남편을 원망을 하고 내 자신을 원망을 해 내 자신을 되게 원망해요 어 어 이제는 컸잖아요? 네 아버지 지킬 수 있어 힘으로 지키라는 거라기보다는 네 어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엄마를 지켜야 될 부분이 있고 네 아버지한테 이제 당당하게 얘기해 당당하게 흠 응 할 수 있어 그거를 해서 아 나 옛날처럼 또 맞으면 어떡하지 옛날처럼 우리 엄마 괴롭으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그동안에 그렇게 강력하게 내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빠가 더 했던 거야 아버지라는 존재가 두려움이라는 이름이 되면 안 되잖아 단어가 되면 안 되잖아 네 그치? 맞아요 그러면 앞으로 사는 데 있어서 그 문제만 빼면 솔직히 본인 즐겁게 나름 살아 그치? 아니야? 맞아요 대답을 해주셔 어 나름대로 즐겁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아버지라는 사람이 나온대 그러니까 요 근래 2, 3개월 전부터 내 마음이 불안하고 머릿속이 복잡하고 막 밥 먹어도 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답답하고 엄마도 두려움에 떨고 있고 내 눈에 그게 뻔히 보이고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지킬 수 있대 응? 그러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네 열심히 하셔 근데 본인은 운동 쪽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다 아 그래요? 그쪽에도 소질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본인이 하는 음악? 네 음악이 혼자 하는 음악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밴드 밴드? 친구들이랑 친구들이랑 네 그러면 거기서 뭐해요? 제가 기타 치고 있어요 기타? 멋있겠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시면 그쪽으로도 내가 또 빛을 볼 수 있대 나름 응 막 이게 가수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밴드 생활하면서 나름 공연 조그맣게 소소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좀 저희가 뜨고 싶어가지고 이제 앨범 준비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네 올해는 절대 뭐 올해 다 갔으니까 절대 안 되고 1, 2년 그러니까 올해 지나서 그 2, 3년 짜 안으로 뭔가 이렇게 딱 표출은 된대 아 어 근데 이게 더 알려지기 시기까지는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다 좀 더 어 근데 본인네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래 외부 활동 외부 활동 어 근데 지금은 또 시기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걸 또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올해는 절대 안 되고 올해 지나서 내년 기준으로 1, 2년 상가는 외부 활동을 조금 많이 하시면서 앨범이 나온다고 해서 뭐 이름은 가수겠지만 우리가 그 밴드 이름을 모르면 너네가 가수인지 너네가 그냥 뭐 동아리 활동을 하는지 아니 친구들끼리 그냥 재밌어 하는지 몰라 그렇잖아요 그거를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내년부터 1, 2년 동안 밖으로 외부적으로 나가래 그러다 보면 3, 4년 짜 안에서는 그래도 뭐 이게 나 음악 쪽에 잘 모르거든 네 밴드 활동하면 뭐 홍대에도 뭐 우리들은 모르지만 그 아시는 분들은 무슨 무슨 밴드하면 어 걔네들 이러면서 안 되며 팁에 꼭 안 나와도 맞아요 그런 거는 될 수 있어 네 네 그런 거는 될 수 있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